보내고 싶은 본편지 시의 김수잔 낭송 박영희 봄바람이 살랑살랑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. 봄향기의 물씬한 거리를 사람들은 활기차게 걸으며 만나느니 서로 몰라도 연두빛 미소를 지으며 즐거운 얼굴들 생동하고 희망이 넘치는 이 봄날에 그대는 어디쯤 오고 있나요? 여린 개나리 꽃잎 흔드는 파란결에 오시나요? 나는 그 나무 그늘에서 그대를 기다리렵니다. 여린 개나리 꽃잎 흔드는 파란결에 오시나요? 여린 개나리 꽃잎 흔드는 파란결에 오시나요? 여린 개나리 꽃잎 흔드는 파란결에 오시나요? 처음 얘기하는 조 tik hinter 우리의 동생이 흔드는 파란결에 오시나요? 감사합니다.